오늘 본문의 주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지난주에도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좀 봐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가으로 해서 모두 다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걸고 간 길이라 읽는 말이니 그랬습니다 이 걸고 간 길은 시온의 대로, 대로는 시온의 대로를 말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대로는 시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원래 시온은요 다이시 여부수족 속에서 빼앗은 에루살렘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는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둘째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이 시온의 대로 그 길, 한 길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듯이 예수님이 오신 것, 육신을 잃고 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 거루가문이 탄생해서 있다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하는 종교다원주의 WC 추구하는 것 이건 기초도 없고 토대도 없는 마악의 거짓말, 소금이 쓰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길은 거루간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오직 거루간 사람들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거루간 길에 올라가지 못할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 죄로부터 바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시온의 대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구절 말하기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동물의 생명을 그냥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로 해서 피 흘리고 자기 배 채우는데 잡아먹습니다 사람도 이런 속성에 있는 사람들은 시온의 거루간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이 코풀소를 잡아먹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코풀소가 뿔이 있기 때문에 사자가 앞에서는 공격을 안 합니다 옆에서 4, 5마리가 공격하는데 첫째로 그 사자 한 마리가 그냥 뛰어서 코풀소가 등으로 딱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목덜미, 등 이걸 확 물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너댓 마리가 막 옆에서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물어뜯고 쓰러지면 이제 그냥 밥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들도 이런 속성을 가지고 남을 해친 사람 걸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성 간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이 거루간 길은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있었는데요 오늘 10절에 말하기를 여와의 성냥함을 피로 산자지요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성냥의 내주함은 의우와 병과 시약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육절의 마귀를 그때 저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에 혀는 노리라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속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랬고요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비어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비어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볼 수 없던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듣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뛰고 말할 수 없는 노래하면서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어서 야생동물이 살던 그 버려진 그 곳에 귀한 나무가 심겨진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성령에서 내가 변화되면 우리 인생끼리 환경이 이렇게 복되게 축복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법물통에서 그까지 세 개의 교리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보니까 거룩한 자가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진리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구원함에 이르는 거룩함이 필요하다 이런 진리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거룩한 길이고 오직 거룩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거룩함의 이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란 본래 피조물의 속성이 아아입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는 거룩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란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불렀고 천사를 단하면 찬송할 때였느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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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미 하나님의 세 번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실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남아가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얻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사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약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따라 전도하가 약자를 돕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분이셨지만 아무리 큰 죄를 치운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0.0001%라도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상의 학문, 지식, 윤리, 도덕, 철학, 공자, 소크라이스의 어떤 것도 인간의 혼을 얻으러야지 영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남은 그 말씀만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도서 3장 3절에 말하기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모세식의 명의 돌파는 돌비에 썼지요 그런데 유괴 신비한 것이라 이제는 내 마음의 신비에 내 영혼 속에 하나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영이와 생명이고 이 영이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판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을 살고 행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자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살 때에 그때에 이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진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거룩이 나를 지배한 것이고 그때에 나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의 새겨진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시혼의 대여를 가는 사람이고 천국에 이르게 될 사람이에요 둘째로 거룩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시혼의 대류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역으로 다시 말씀한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종교 행사를 참여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봤자 내부적으로 거룩한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시혼의 대류가 아니고 장망성으로 향한 길입니다 장망성이 장차 망할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내 쪽으로 바로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봉 7장 2.1하기를 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될 것이 아니오 다만 아는 내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진을 했다 이건 목사들입니다 또 주의 눈으로 귀신을 쪄서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느냐 까르니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하나님 함께 해서 능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취했고 그래서 저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형 환자들아 따라가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룩과 경건은 비슷한 건데 야구부 일장의 입주에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두렵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당연히 사랑에 의해서 약한 자를 돕게 되고 세속의 삶을 물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때 한강은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한국에 잠깐 다녀가셨다 할 정도로 성자로 칭하신 분인데요 그 6.25 때 그 고아들 30명을 데리고 주일날에는 교회 강단을 지키고 밤에는 인민군대를 지키지 않게 해서 찬송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발각됐습니다 이제 저들은 사형자 명단을 다 정해서 뚝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인민재판으로서 그냥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황강은 목사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끌려왔습니다 이제 곧 죽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 동네 인민위원장이 딱 들어왔더니 황무살보고 내 모습이 저건 뭐할 걸 갔어? 저건 고아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어서 내보내! 아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고아를 돌보고 이건 예수님을 섬기고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셋째로요 그렇다면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천국에 못 가는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 약한 자, 도덕질한 자, 간음한 자, 살인한 자, 거짓말한 자 저희도 얘기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보면 그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면 어찌 그걸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와버리면 만약에 천국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아니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운 사람들이 그거 돼 있다면 어찌 천국이 되고 행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지 못하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여결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서 벌을 주고 의에 상을 주는 것인데 아, 죄 짓고 회개치도 아니한 사람 걸어가는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한 축복을 드린다 하면 더 이상 여기서 믿고 의를 행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요 사랑을 하지만 딱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무서운 심판 백버지한 심판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가정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만 시원의 대류를 걸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얼마나 있는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유명한가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러면 내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다섯 가지 테스팅합니다 여기에 내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기서 딱 다섯 가지로 테스팅할 때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맞춰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속성과 나의 성품에 일치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성품을 신학적으로 전지전능 무소부제 이건 전혀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건데 이 비공유가 아니고 공유로 할 수 있는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용사심, 오래 참고 이런 속성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닮은 것이 내 안에 지금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속성 생각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성품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좋아하고 갈망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과 나의 삶에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 있지라도 내 삶과 예수님의 삶 사이에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길을 거룩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늘 예수님을 담고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셋째로 이 기록된 거룩함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의 기쁨과 깨달음이 있는지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전에도 성립지 않고 지금도 안 읽고 앞으로 읽을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민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졸리기만 해요 내 영혼과 도저히 공통도 찾을 수가 없어요 죄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 거룩이 아닙니다 부작용은 천국 들어가려고요? 괜히 왔다 갔다 해요? 절대 못 갑니다 큰일 나버립니다 넷째로 내 다른 성도들의 삶과 내 삶의 유사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어울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상 친구하고 같이 너닦거리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방식이 좋습니까? 옛날 친구 술 한잔 마신 것이 좋고 성도들과 있으면 깎아보고 헐말도 없고 하나 재미있고 하품만 나와 그렇다면 위험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가면 왠지 어색하고 대화도 마음에 안 들고 애베에 들여도 맨 뒤에 앉아있다가 다시는 애베에 안 나올 사람처럼 돌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이, 바알 같은 성경 유인들의 얘기를 접해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얘기 내가 왜 드려야 돼? 하고 따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들을 때에 자신과 공통점을 찾고 내가 거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적극적인 자세로 듣는 그런 사람이 걸어간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요 죄를 즐기는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예요 물론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벌써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잡아가고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거룩한 사람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시온의 대로에 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거룩한 일은 단시일 내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건 출발과 그리고 과정과 성악과 가운데 출발점 일단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심한 겁니다 그 십자가 피를 믿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오면 일단 거룩한 예수 영접이 돼서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나는 거룩한 길이 일단 시온의 대로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냥 계속 가는가 그래서 뒤로 돌아오면 큰일 납니다 옆길로 빠져도 안 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지금 회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한번 또 점검해 볼까요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죄 로마스 7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박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영혼이죠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은 영혼이고 지체는 육신의 법입니다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아래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 거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 같은 그런 영적인 수준인 사람이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죄를 좋아하고 내 속은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서로 갈등과 탄식이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야 될까 하고 막 나는 죄예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저 자신도요 확실히 난 정말 죄인하고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피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피가 죄를 깊이 깨달은 만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피밖에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한 것은 이겁니다 죄의 성이 오면 내 마음에 탄식이 있을까 이거니까 탄식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탄식도 안 해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승리한 길을 여기 말합니다 25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의 고수로만 감사리로다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부활 승리가 돼가지고 바로 예수 안에서만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예수님 밖에 떠나면 절대로 실패하고 마귀한테 당하고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돈 받는 길 오늘도 지금 승리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돈 받는 길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뤘다 이건 뭐냐면 청산했다 값을 지불했다 마귀의 진빚을 피로 사버렸다 그래서 에덴이 회복돼서 다 이뤘다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공로에서 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 얻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므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지배할 때에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한 그 순간에 놀라운 사건이 알죠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가운데 찢어졌어요 그게 휘장이 소가적으로 찢어졌는데 어떻게 저절로 찢어집니까 그게 얼마나 깊은 영적 비밀이 있는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대세상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고 거기서 잘못 오면 즉사에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벗기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고 지성소를 어떻게 백성들은 갈 수도 없고 쳐다볼 수 없는 그 장소를 휘장에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새로 산 길이 열렸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의 보좌에 올라가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캐토릭은 지금도 휘장이 그대로 안 찢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고혜의 성소를 해서 신부한테 고혜 바치고 신부가 얘기해주고 미세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사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가 무시로 성의가 기도할 때에 성의 임재 가문에서 바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부분받으면서 실제 하나님의 은혜가원에서 살리기가 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는 힘을 은혜를 주시게 되어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에 이제 거룩함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요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아라고 꼭 우리를 얽어맵니까? 아니요 거룩하면서 삶을 살 때에 여기에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가 있고 위로 평강 하나님의 안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거룩한 삶과 달리 세속적인 삶, 육신적인 삶에서 빠져본 사람 행복이 있는지 아세요? 허무합니다 고독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와요 자 이렇게 느껴본 사람은 역시 예수님 안에 산 것이 거룩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하나님 품이 높고 귀하고 크고 안식이 있는지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또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할 백성이 자꾸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그냥 자기 욕심의 욕심대로 빠짐으로 방황한 삶에 놔둬서 고통 가운데서 바로 놔둬버려요 잠깐 동안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에서 오는 인생의 눈물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때야 이야 주님 품이 좋았는데 야 여보세요 이렇게 신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 잿빛 생활에 지쳤어요 장녀였어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거룩한 길을 걷는 행복을 느끼면서 주님을 더 뜨겁게 그래서 바로 죄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사랑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목격자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혼자라도 무덤에 찾아가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기가 장녀였는데 나 같은 자 사랑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재피 생활을 지쳐본 사람 세상에 방황하게 보니요 허무합니다 그 뜨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품이 어떤 자에게 온 줄 아세요? 거룩한 품이? 여러분 인생살이 아픔이 있죠? 이런 느낀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쉽게 표현하면 지금도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아픔에 눈물이 있는 사람 남편 때문에 깊은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 남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물질이나 건강에 환경에 압박과 곧평을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이때는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성에 의해서 무릎을 닦고 씁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육성에 걸어가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놓고 회개하면서 내가 걸어가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세숙적인 걸 버립니다 내가 걸어가는 시원의 뒤로 다시 올라갑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돈과 은혜를 강구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죄성 나의 육성 모든 것 내 힘을 어찌할 수 없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상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친 그분의 은혜를 삼아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걸고 간 길은 사막 한복판에 세워져 있지만 사나운 짐승이 정갈이 위협해도 안전합니다 왜요? 왕이 닦아 놓으신 높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구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않야므로 오늘 내게 괴롭히는 사자 같은 악한 영향이 오있다 하더라도 저들은 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없다 하겠읍니다 밑에서 어르렁거립니다마는 무서우지 마세요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 그 사자 다 발목에 쇠고랑이 잡혀있고요 그 목줄에 사단 하나님께서 전부 쇠고랑에 채워있어요 왜요? 그 거루한 길은 사자가 없다 하겠읍니다 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세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들 있지 내가 거룩한 영적인 길 믿음의 길을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면 그 모든 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내 인생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시원의 대륙하도록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루한 길은 기쁨이 있습니다 십별에 말하게 여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원의 이리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실악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 날이로다 여러분 하늘에 위로와 기쁨이 있었을 때 마음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요 성령이 오셔요 그러면 실악이 오고 슬픔과 고통이 떠나게 되고 하늘에 위로와 기쁨으로 이 시간 이 말씀에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으로서 축원합니다 오늘 슬픔과 탄식 여러분 내가 거룩한 길 주님이 함께하는데 왜 탄식하십니까 사자가 없습니다 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시원의 대로에 올라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국도를 가다가 장망송을 간 사람 멸망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 믿고 히키 얘기하고 시원의 대로 영적인 믿음의 길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요 천국에서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자 14만 4천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14장 삶을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이건 세상을 말합니다 여자는 더럽히지 않으냐고 정절이 있는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오늘 양은 먹자의 음성을 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절통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은 그래도 내 삶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아 어디 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살면 그대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하고 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네 믿음 드러들지하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오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지금 내가 이 말씀 들었어도 지금 밖에 나가니까 금방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시원해 도로에 가기 때문에 사자가 어른거리지 못합니다 나는 감사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래서 믿음의 훈련 날마다 권한가원에서 아픔 슬픔가원에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소원 중의 소원은 우리 안되고서 모두가 시원해 되려 걸어가는 길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